뉴멕시코주의 해발 만피트 산 정상에서 일하는 직원 21명이 고장난 케이블카 안에 갇힌 채 새해 첫날부터 오드로드 떨어야 했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유명 관광지인 샌디아피크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경부터 작동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새해를 불과 2시간 남겨놓고 당시 작동이 중단된 케이블카 2대에는 산 정상에 위치한 레스토랑 직원 19명과 케이블카 회사 직원 2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조만간 정상 작동할 것이라 생각한 이들은 신년이 되는 순간 함께 해피 뉴 이어 를 외치는 동영상을 찍는 등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케이블카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영상이었던 실내 온도가 영화로 떨어지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나아가 공중에 매달린 케이블카가 강풍으로 심하게 흔들린 탓에 불안감은 더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에 사고가 신고된 것은 새벽 3시 깨웠지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상황에서 케이블카가 정지된 산 정상 인근까지 등반하는데 약 4시간 이상이 소요된 까닭입니다. 결국 이들은 케이블카가 작동을 멈추고 12시간 이상 지난 1일 오후에서야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됩니다. 주세요.